10시 44분이네요. 이것저것 챙기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인생 백패킹 세 번째. 오늘은 솔로. 두 번째 솔로네요. 근데 여기는 산이 좀 낮아가지고 좀 무섭습니다. 사람이 제일 무섭다. 불을 켜놓으니까 벌레가 이제 들어오네요.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된 모양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